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침착하고 냉정한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60년생 근검 절약하는 습관이 성공을 부르게 된다. 72년생 자산이 늘어나고 가족들도 부귀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 84년생 경쟁에서 실패하지만 그 속에서 얻는 것이 있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좋다. 61년생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금물이다. 73년생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85년생 마음이 불편하니 마음을 편히 갖고 안정을 취해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62년생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 답답하다. 74년생 꼭 돈을 써야 할 곳이 있다면 기분 좋게 써라. 86년생 이상형의 상대를 찾아 나서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어려운 시기는 무사히 넘겼으니 현 상태를 유지해라. 63년생 작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75년생 여행을 하게 되면 고생만 하게 된다. 87년생 취직을 하려는 사람은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된다. 용띠 가겠습니다. 52년생 풀리지 않던 일도 풀리는 좋은 시기이다. 64년생 주위 사람의 신의를 저버리면 큰 해를 당하게 된다. 76년생 경솔한 태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88년생 신의를 두텁게 하며 기다려야 한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심기를 안정시키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65년생 역경을 물리치기는 하나 결실이 부족하다. 77년생 능력을 10분 발휘해 볼 시기가 도래했다. 89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실은 맺어지겠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사방 어디를 가도 이익이 있겠다. 66년생 약간의 손실이 있겠으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78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리라. 90년생 밖으로 나간다면 좋은 친구를 만나리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늘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67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야박하게 하면 손해를 보니 주의해라. 79년생 짝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91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해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너무 잘해주는 사람을 조심해라. 68년생 집에 있으면 근심이 많고 밖에 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80년생 이성을 가까이 하지 마라. 92년생 가머니설에 속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소극적인 자세로는 꿈을 실현하기 어렵다. 69년생 부지런히 뛰어다닌 만큼 이득도 나날이 늘어나게 된다. 81년생 친한 사람을 통해 좋은 이성을 만나게 된다. 93년생 친구도 친구지만 가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가까운 이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된다. 70년생 필요할 때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나타난다. 82년생 성공하기 좋은 때이나 너무 서두르지 마라. 94년생 여행은 가까운 곳보단 먼 거리에 여행이 좋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해도 너무 상심하지 마라. 71년생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라. 83년생 바라고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95년생 개업이나 전업은 좋지 않고 취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